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안에서 버터처럼 녹는 살결을 가진 참치회 입니다. 일반 물고기처럼 쫄깃하거나 단단한 식감보다는 말랑말랑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데요. 그 맛이 엄청 담백하고 고소합니다. 깜짝 놀랄만큼 맛있어요. 기름진 참치는 참기름장에 찍어 먹는 것이 기본이고 쌈채수에 쌈장, 편마늘, 편고추 넣고 쌈 싸먹는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. 오늘 맛좋은 삼치회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 쌤이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 삼치회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. 맛있어요 삼치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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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다 어쩜 둘이 없어졌다 다이어트 끝 은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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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탄산수 마시고 탄산수 마시고 탄산수 마시고 탄산수 끓고 탄산수 multip 탄산수 Mod 천천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쿨